스타틀라스 몇 티어 까지 할건가요 스타틀라스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스타틀라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은 여기에 리버스 이벤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세일 중인 nft가 나옵니다 네 이제 인트로적션을 들어가보시면은 제네시스 오브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시작이다 여기 보면 이제 스타틀라스 프로듀서 메타 포스터 아까 보여드린 이 포스터를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에요 판매를 한다는 거고 뭐 뮤직 아티스트 엑셀 아티스트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언리미티드 넘버스 오브 메타 포스터스 이거를 이제 요 메타 포스터 아까 보셨던 포스터를 이제 숫자 제한 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들어와라 근데 이제 밑에 보면 가격이 써있는데 가격이 이제 장난 아니게 되죠 올라가면 올라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이거를 메타 포스터를 구매를 하면은 nft를 민팅을 할 수 있구요 이게 지금 영티어 리워드 요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64달러 짜리 거든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2티어 리워드 까지만 할 것 같아요 1,948달러 이거까지 이제 nft를 사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요거겠죠 이거 하나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그럼 이제 0티어부터 레벨 1티어까지 모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 레벨 2 레벨 2 레벨 2 레벨 2 요거까지 사면은 아까 보셨던 저 1,948달러 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고 나면은 이제 요 2티어의 정보를 보시면은 이런 리워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우주선을 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B.O.B 스킨도 준다고 그러고 저는 올껌 좋아하거든요 올껌 스킨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닝 할 때 여기서 이제 게임 안에서도 이제 디파이 요소를 좀 넣더라구요 클레임 스테이크 티어 3로 적용을 해주고 여기서 아마 네이티브 커런시를 이렇게 파밍할 수 있게끔 해줄 거에요 그래서 저는 티어 2 까지만은 일단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이제 슬슬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티어 3 까지는 좀 너무 많고 티어 2 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솔라나 지갑이 있어요 솔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뭐 솔렛 이런거 설치하는 건 어차피 구글에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솔라나 지갑에 64 usd c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비는 솔라나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솔라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요 화면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운석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레벨 2 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7월 25일 까지 아마 전체를 다 판매를 하고요 이거 판매되는 시간이 점점 바뀌어요 1티어 붙는 7일 그 다음에는 7일 7일 6일 5일 판매하는 기간이 점점 줄 거든요 이틀 하루 하다가 맨 마지막 쪽 가면은 딱 3시간만 팔아요 26만 2144달러 짜리는 솔라나가 좀 어려워 좀 장벽이 있긴 했어요 처음에 사용할 때 근데 솔라나가 써보니까 퍼포먼스가 진짜 장난 아니긴 하더라구요